오늘 노래 안되네 안녕하세요 태경이 삼촌이야 오늘은 우리가 열두번째 em 3도 그 다음에 6도 am d 2도 5도 요런 진행이야 이건 뭐 우리 이정도면 되게 쉽지 em 라이너 자 그러면 이제 라인을 한번 만들어보자 . 뭐 이런식으로 이제 되지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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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랫5 안녕 이런 것들이 다 패싱이야 아니면 야 어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들이 어 가까운 라인에서도 있는 것도 중요한데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멀리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부딪히지만 상관없어 이 A의 대리코드 이거잖아 아 그니까 E의 A의 대리코드 이런 식으로도 코드 진행이 바뀔 수 있지 2 5 2 5 넷 2 대리 2 대리 또 오픈보이싱 아니면은 뭐 8 9 10 11 11 12 12 11 11 12 12 12 13 13 14 15 15 15 아멘 뭐 이런것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이 되게 많다 아니면 요 두개 가지고 한번 해볼까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음 아니면 어 이거 어떻게 됐냐 어 이번엔 안음직기구 해볼게 오른손을 자 탑노트 이거 유지해볼게 데ater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런식으로 탑노트를 아무거나 써도 너희들이 자유자재로 부드럽게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 그런 것들을 키워보도록 해 알겠지?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